안녕하세요 아미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수입니다 진희입니다 아미 2024년 6월에 석진이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지금부터 우리 아미 여러분들과 제가 잠시 떠나 있었던 시간동안 있었던 일들을 한번 배워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꽁꽁 벌어붙은 한 방끼로 고향과 걸어다닙니다 꽁꽁 벌어붙은 한 방끼로 고향과 걸어다닙니다 청취 청취 네 여러분 두 번째 숙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하는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 바로 예 먹방 이 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께 맛있게 잘 먹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긴장돼서 이게 들어가려나 모르겠는데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우리 아미 여러분들을 보니까 아 여기가 어쨌든 내가 있어야 되는 곳이구나 여기가 내 집이구나 하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봐주셔서도 너무 감사하고 와주셔서도 너무 감사합니다 떨어져 있던 시간이 무색할 만큼 한결같은 모습으로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암위 붙을 곁을 항상 맴돌면서 여러분의 빛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